자 구약의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입니다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다윗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사람 이름으로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아마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 가운데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정직히 행하였다 다윗 왕조의 기준이 되죠 다윗이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최고의 기준이 되고 사모엘 하하를 보면 한 몇 장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약을 세우시죠 너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 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약과 다윗에게 주셨던 은약이 성경의 구약의 은약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은약의 기둥으로 써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다윗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또 어린 시절에 보면 엘라 골짜기에서 거대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아스를 넘어뜨리는 그 일략 스타듬에 오르는 전설 같은 인물이죠 이스라엘이 이대왕이 되고 그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했던 영적인 사람입니다 시편에 150편이라고 하는 긴장이 있는데 거의 절반을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시의 고백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던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죠 오죽하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의 합판자다 참 이건 어디에도 견딜 수 없는 최고의 칭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윗을 능가할 만한 구약의 인물이 없을 것 같은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사무엘하 11장에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인생에 기울게 되는 다윗의 인생에 추락하는 장면 아주 큰 전환점이 유명한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줄까지 오늘 이 본문 다 읽고 나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임신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아멘을 해야 되죠 다윗이 지금 어떤 큰 죄를 범하는데 과연 이 다윗이 그 다윗 맞냐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의 이미지 다윗의 삶 그의 영성으로 비춰볼 때 이 사건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결정적인 오명이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이고 다윗의 인생에 추한 인간의 인간성과 그 사악함을 완전히 드러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굉장히 난감해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어떻게 다윗이 이런 짓을 했나 다른 사람이 모르겠는데 다윗이 왜 이런 짓을 했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위대한 인간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불교계도 또 캐톨릭도 굉장히 숭배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관점은 그런 거 없어요 성인이 없어요 그냥 다 죄인이에요 위대한 인간은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유명한 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초신자여야 된다 뭐 10년 20년 30년 50년 뭐 집사 장료 목사 상관없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초신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죄성의 본성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은 정말 험난했지만 성공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성공한 그 성공의 정점에서 추락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모두의 한때는 다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공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 그 성공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공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그 해가 돌아와 여기 그 해가 돌아왔다는 말은 봄이 왔다는 겁니다 봄이 왔다는 얘기는 이제 전쟁철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전쟁들을 할 때 옆의 나라들과 싸우는데 겨울에는 이제 좀 쉬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첨단 무기로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마병을 거느리고 할 때 이 말들이 먹을 풀들이 일어나야 또 말들도 힘을 얻고 전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오면 이제 목초지가 생기고 말들을 또 먹이고 힘을 내고 이제 봄이 와서 이제 전쟁철이 됐다는 얘기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참 신기하죠 고대의 전쟁은 전쟁의 최전선의 왕들이 앞에 서는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왕들은 전사 중에 전사해야 됩니다 저같이 이렇게 최고가 적은 사람은 절대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큰 장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그런 전투력을 갖춘 용맹스러운 왕이 제일 최전선에서 왕과 왕의 싸움을 벌이는 것 그러니까 대표 전쟁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쪽에 왕이 이기면 전체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왕이 출전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다이시 왕이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보십시오 다이시 다시 떼어주세요 다이시 요합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왕이 출전한데 왕은 출전하지 않고 요합 장군 그리고 그의 부하들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는 것 자기 대신으로 보냈다 그리고 그들이 안문자손을 면하고 라빠를 애워 쌓고 다이시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1절에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인가 석연차는 서두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왕이 나가서 왕의 역할로 싸워야 되는데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나가지 않은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본문을 보면 이제 다이시 나가지 않아도 전쟁에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국력이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는 이미 요합과 그의 부하들과 이스라엘을 보냈는데 다 승리한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면 승리를 했어요 다이시 나가지 않아도 이길 정도의 국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갈로 치기로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다이시의 웃줄거림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장면이 이제 2절로 바뀌죠 그러면서 다이시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침상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나란한 오후 늦은 시간까지 코가 비틀어지도록 자고 오후에 일어난 거예요 전날 밤에 뭘 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다이시의 민낯을 보여주죠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늦은 시간까지 왕궁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성공한 자의 여유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군대는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장 앞부분을 집에 가서 읽어보면 10장, 9장, 8장, 7장 계속 읽어보세요 다이시는 전쟁에 나와서 매번 승리합니다 모든 전쟁에 승리를 끌어납니다 승승장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게 평탄하게 돌아가고 나라도 안전하고 다이시 개인의 삶도 편안한 순간이에요 바로 이때가 위험한 순간이란 거예요 이때가 위험합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때 다이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요 갑자기 밀고 들어온 유혹은 건너편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건이 터져요 한순간 다이시의 영혼이 무엇인가에 낳고 최인듯이 힘없이 물어 여러분 이게 승리 이후에 오는 정상에 있습니다 어떻게 다이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조금씩 느슨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무너지는 것입니다 소년 다이시 골리앗 앞에서 그래서 그 그대한 골리앗과 싸울 때는 오히려 덜 위험해요 진짜 위험은 성공한 지금이 위험한 것 어느 시점에 무너지는 것이죠 이유는 마음입니다 마음 세상에 가장 지키기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사장에서도 지혜자가 무슨 얘기합니까 무너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어떤 목사님은 사실검식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에 빠져요 시험에 돌아버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40일 금식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어려움을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마음을 관리하는 이 희한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루고 난 다음에 밀려오는 그 성취감 끝에서 오는 그 시험이 있어요 물론 제가 그것 때문에 40일 금식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묘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묘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도 최고의 전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은 간단해요 상대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마음껏 높여주는 것 그러면 상대를 교만하게 만들면 손댈 필요가 없다 왜? 자멸하기 때문에 교만은 자멸을 하기 때문에 성공한 기업이 나중에 그 무너진 이유를 우리가 보면 결국은 성공하게 한 그 이유 때문에 실패한다는 통계가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겠죠 이런 바울 자신에게 뿐만 아니고 고린도교의 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응되는 말씀 선질로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질 가능성입니다 장하는 건물이라는 겁니다 성공을 계속하다 보니까 다이세계도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여러분 승리보다 더 어려운 것은 승리 이후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잘하죠 뭐 식당이든 사업이든 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겸손하게 잘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남북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왕들이 수백 년 동안 남쪽 북쪽에 남유다 북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왕들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초심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모두가 변질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방심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교회도 보면 교인이 70명, 100명 되는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80%에서 90%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고주에 있을 때도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100명 미만이에요 80%, 90% 그래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미국 사람의 교회도 똑같아요 100명 미만의 교회가 가장 많아요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한 목회자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교회 최소한의 운영비가 나오는 숫자가 몇 명이냐? 70명입니다 기본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안주하고 긴장감이 없어져 버립니다 목사 역시 자기 생활에 먹고 살만하면 간절함이 사라지고 기도에 맥이 풀려 버립니다 이런 방심이라는 것은 훅 어느 순간에 밀고 들어와요 뜨거운 부엉 이후에 영적 공황이 찾아온 적이 많아요 교회사를 보면 포만감으로 인해 영적인 갈망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서서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한 교회에 대해서 가장 혹독한 책망을 아십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기수록 3장 16주를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책망 속에서 가장 신라라는 얘기죠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라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너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러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역사를 보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한때 뜨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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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는 거예요 초심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심을 유지하면요 천하를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나 바울사도나 베드로도 그의 스신에서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만 들으면 안 돼요 기도는 다 합니다 여러분 기도 뭐 다 하죠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세스 사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중요해요 깨어 있으라 저도 매일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런 말씀이 굉장히 깊이 와 닿아요 깨어 기도하라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어떤 형태는 갖추고 있다는 거죠 신자로서 주일날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도 어떤 데는 제 영혼이 깨어 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제가 스스로 발견하면 놀랄 때가 있는 거죠 오 내가 왜 이러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영이 깨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반복되면 어때요? 영적으로 무뎌지는 겁니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종교적 반복 행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점점 민감성이 없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회의가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3 아이들이 고3 시험만 치면 자유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험은 그런 시험만 있는 게 아니죠 종합시험만 있는 거 아니고 주초, 주말, 연말 이런 그런 시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방심하면 적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별 것 아닌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사건은요 다시 금방 넘어갈 수 있는 정말 별 것 아닌 사건인데 방심하는 순간 이 사무엘라 11장이 이르기 이전에 그의 상태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의 삶의 성공 이면에 가려져 있는 그 교만이 자기 자신을 방심하게 하고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그 왕이 전쟁터를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는 이 나태함 속에서 이 범죄는 불같이 그의 영혼을 파고 들어와서 한 인간을 그 정점에 있던 성공의 정점에 있던 사람을 추락시켜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절에 이 내용을 다시 자세히 보면 1절 하반전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다잇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다잇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요? 최전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왕의 침상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뭘 지적하려고 합니까? 다잇의 위치 선정에 오류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것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을 끝난 게 아니죠 위치가 한 번 꼬이니까 모든 게 뒤엉켜 버린 것입니다 바세바 사건은 작은 해퍼닝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잇 왕가의 태조를 몰고 오는 거대한 먹구름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가 있습니다 한참 음모를 보아야 할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것 늘 출근해야 될 그 길에서 빠져나오는 것 해야 될 어떤 일들을 일상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이때 밀고 오는 유혹이 있다는 것 갑자기 사고가 나는 게 아닙니다 다잇은 사실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 양떼를 맡아서 들로에서 양을 지킬 때 그 자리를 지켜낼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성실했던 사람인 다잇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공으로 인하여 찾아온 이 마음의 나태가 나은 작은 행동이 이 큰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았고요 죄도 관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속도가 붙어요 그리고 잠깐의 빗개단 일탈이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도막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한 사람도 처음에는 그렇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처음에는 동전 몇 개 가지고 그냥 게임을 한 거예요 그냥 장난삼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문제로 발전이 된 거예요 몇 억을 그냥 빚을 지고 우리 모두는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위치가 있다니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위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보면 여기도 여러분 이 본당에 보면 그냥 막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게 자기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잖아요 아름다운 거 굉장히 아름다운 거잖아요 이 꽃꽂이도 여기 있고 여기 다 제자리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성가대도 저기 있으니까 참 멋있고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피아노도 저기 있으니까 피아노가 저 뒤에 있으면 이상할 거라고 여기 있으니까 참 아름다운 거잖아요 밥풀이 입 안에 있으면 아름다운데 여기 붙어 있으면 우습잖아요 자기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있는 자리 지금 다이슨 왕궁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전선에 나가 있어야 될 사람 여기에서 비껍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 공생에 당신의 레이스가 있어요 한 번도 비껴나 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예수님의 설교 그리고 모든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은 일정한 당시에 레이스를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결국은 개세만의 동산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피 땀 흘린 기도를 하기 이전에 이미 주님은 감남산에서 이 수 없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신 분이에요 습관을 쫓아라 그러잖아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신 분이에요 자기 위치에요 그리고 개세만의 서에서도 지키고 십자가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당신의 자리 당신의 위치 그걸 포기하지 않냐고 지켜냈다는 거예요 저는 다네일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네일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게 사투잖아요 왕이 의인을 찍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상이 전을 하면 그는 죽인다라고 하는 왕의 의인이 찍혀있는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와서 이르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하던 대로 세 번씩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것이 적들에 의해서 밝힐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는 일이지만 그 위험보다 기도하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삶이 더 위험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생명을 걸은 거죠 자기 자리를 지켜낸 겁니다 결국 그것이 끝으로 보기에는 가장 위험스러운 행동처럼 보였지만 그 기도가 자신의 다네일의 삶을 지켜주신 거잖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기도의 자리가 반공호예요 반공호, 반공호, 펑크 아무리 폭탄이 쏟아부어도 지켜낼 수 있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반공호, 반공호 저도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반공호라는 걸 믿어요 이 기도의 자리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집과 교회, 집과 교회, 집과 교회 늘 그런데 이런 성도가 그게 여러분 직장과 교회와 직장과 교회와 집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따분해 어디 찍고 어디 가지 일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일탈 자기가 일상에 살던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 일탈이 한순간에 일탈이 결국은 위치를 벗어나는 게 뭐예요 그걸 탈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있는 줄 알고 어딘가 일탈을 하는데 벗어나는 거죠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거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직업을 갖고 있는 내가 가야 될 사무실 그 자리 내가 해야 될 그 역할 내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일상 왕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요즘 뭐 비즈니스에도 그런 거 포지셔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포지셔닝 위치 이탈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자기 위치를 이탈하고 아담과 하와도 자기 위치를 이탈한 거 요나도 위치를 이탈하니까 그냥 엉뚱한 데 들어가서 고생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성도가 성도로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늘 앉은 자리에 보통 보니까 우리 교회도 앉는 자리에 다 앉으시더라고요 뭐 1부도 보고 2부도 보고 3부도 오시는 부구가 따로 있고 앉는 자리가 다 있더라고요 한 분은 남의 자리에 앉으면 눈총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잘 눈치 보시면 앉으시길 바라고요 뭐 꼭 내 자리 이러면서 놓을 필요는 없지만 나름대로 다 자기 자리가 있더라고요 새벽에도요 이 넓은 데 딱 앉는 자리가 자기 앉는 자리가 있어요 다른데 안 앉아요 저도 앉는 자리만 앉아요 여러분 지금 이 주일 3부에 내 자리 예배의 자리 앉아 있는 거 이건 축복인 거예요 오늘만 더워가지고 어디 여름에 또 어디 저 오늘 주일인데도 어디 옆으로 샌 분들은 불안한 거예요 지금 불안한 거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 이 은혜 생활은 뭘까요 여러분 성도는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한 주간 이거 예배가 생명 것 같은 거예요 예배가 정말 은혜 받지 않으면 한 주간 때 내 영혼이 목말라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너선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그냥 뭐 한 주간 빠져도 별로 아심도 없고요 갈증도 없고요 그냥 그래요 처음에 한 주 빠질 때는 너무 가슴이 뛰고 불안하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한 번씩 두 번씩 빠지면요 나중에 해롱해롱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보면 훈련 사역들을 해보면 6월달 뭐 이럴 때까지 막 은혜를 막 은혜 받고 몰아가고 막 그냥 막 불덩을 해야 되고 뜨거워져요 그래 여러분 방학하잖아요 방학하고 딱 올 때 보면 그분들이 얼굴이 그냥 허물건해진 거예요 헬렐레해진 거예요 군인이 휴가 갔다 오면 군기가 빠지듯이 그냥 맹탕이 돼 있는 거예요 맹탕이 뭐 말씀을 해도 아멘도 안 하고 계속 이상한 딴청을 하고요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아차는 순간에 느슨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게 생명을 그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있을 자리 얘 내가 있는가 이걸 물으셔야 돼요 나는 다른 자리에 있지 않는가 일탈을 하고 있지 않는가 탈선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비껴나면 거기에서 찾아오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별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낚시를 시드니에 있을 때 너무 낚시를 줘요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파도에 휩쓸려서 조난을 당한 거예요 그게 신문에 났어요 목사님이 낚시하다가 돌아가셨고 순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죽어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다면 그건 영광이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교사는 성교제였어요 우리의 사명자들이 사명의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정해놓은 그 주어진 내가 해야 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다윗에게 일어난 문제였다는 위치 이탈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십시다 본문을 보면 일제를 보십시다 그 애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합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그 다음에 동사 무슨 동사이죠? 보내니 이거 센터죠 보냈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거니 4절 봅시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5절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6절 다윗이 요합에게 기업해라요 해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합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자 여러분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보내다는 거예요 데려오게 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동사의 반복을 통해 느끼는 게 뭘까요? 다윗의 권력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권력의 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통제 없이 힘을 사용하였어요 이 다윗의 힘을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태평성대를 이루고 최고의 번영을 구구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점의 성공의 정점에 있는 이 다윗을 컨트롤할 사람이 없어요 부하의 안에까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과신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해도 저 사람 보내 데려오게 해 그야말로 오늘 요즘 유명한 권력형 여러분 말 한마디만 해도 모든 것이 움직여질 수 있는 상태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에 있음을 시상하는 것이오 여러분 힘이 넘치면 경계선을 무시합니다 금지선을 지어버려요 자 본문 안에는 이미 금지선이 한두루가 아니에요 그냥 연한 선이 아니고 아주 굵직하게 우리로 치면 중앙선 침범 못하도록 두 개를 선명히 끌어놓은 것 같아요 자 바세바가 목욕을 하는 것은 그냥 목욕이 아니에요 의식법에 의한 정결의식입니다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정결의식이에요 또 여기에 오늘 이 본문의 설명에 의하면 바세바가 임신이 가능한 순간에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요 해사람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다이 당신이 돌보지 않아도 돌볼 남편이 있다 책임질 남편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리암의 딸이라는 것 엘리암의 딸이라 자 이것은 무슨 의미가 성경의 표현인가 하면 우리아의 아내고 엘리암의 딸이요 그는 지금 정결의식을 행하고 임신이 가능한 순간에 이르렀음을 얘기하는 이 수없는 이 짧은 문맥안의 이 표현 속에서는 결코 봄에서는 안 될 사람임을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다시 물러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 힘을 가지면 그 힘을 사용하고 싶어요 이 위력에 의한 범죄가 벌어진 거예요 그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가 이 바세바라는 목욕하는 바세바라는 작품을 그렸죠 그림을 보면 나신으로 있는 이 바세바가 침상에 글타앉아 있는데 쪽지를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쪽지를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쪽지는 틀림없이 다이시 이 여인을 소환한 쪽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세바가 그 쪽지를 들고 있는데 수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수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이슨 지금 이스라엘 전성기 왕이에요 권력의 정점이 있는데 그거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힘이 주는 매력이 뭘까요 쓰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죠 더 이상 싸울 경쟁자가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힘은 자신의 눈을 가려버리고 맙니다 그때부터 힘은 엉뚱한 곳에 속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힘을 스스로 제도란 시스템이 없이 스스로 그 힘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역사를 보아서 없습니다 ever, never 대개는 자기 힘에 자기가 무너지면 주어진 힘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순간에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힘은 항상 부정적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힘은 중립 상태로 있지 않아요 어디론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힘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돈이 좀 있든지 뭐가 좀 뭐가 있으면 그 방향이 뭔가를 확인해야 돼요 무엇을 하는지 목적을 물어야 돼요 목적 그런데 우리는 쉽게 뭐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다이슨 왕으로서의 백성들을 돌보고 정직한 재판을 통하여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왕의 직무 그런데 그는 지금 힘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가 주어진 승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그 답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모델이 되시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예수님은 한 번도 이걸 잊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이거다 이거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삶의 모습에 가장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것이 빌리포스 2장인데 바로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곧 그리스도의가 종으로 자기를 낮추신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여러분 그리스도는 종으로 사셨어요 지존이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온 세상에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불구하고 그리고 병자와 추궁자를 낮게 하실 만큼 바람을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의 결을 만드실 만큼 능력이 있으심에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애의 목적 그 힘의 방향은 언제나 섬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다이색의 왕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왕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에 도치되어 사명을 잊으면 부패하게 된다는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에는 달라요 우리의 목적은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게 뭘까요? 섬김의 삶이란 것 교회 안에서도 이러면 우리가 훈련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 이유 또 직분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오직 하나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교회는 섬김을 받기 위한 직분은 하나도 없어요 이 목사라는 영어 단어에서도 그렇고 장노라는 단어에도 그렇고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렇고 그 헬라어나 영어나 그 원문을 다 들었다보면 동일한 공통점이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지 않으면 미니스타라고 하는 말 장관이라는 목사가 그게 뭐예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여러분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을 왜 물어야 돼요? 왜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뭐냐면 우리를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해체시키고 이타적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어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딱 제 인생이 확 바뀐 그 가운데 하나가 저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것에 대한 컨셉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타적의 삶 자기의 세계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자기의 문제에 갇혀 있지 않고 섬김의 삶으로 바꿔 놓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실체고 복음을 경험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려고 애를 써서 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죄를 짓는 일이 쉬워 보이지만 사실 굉장한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이시 죄를 짓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왕이지만 그리고 한 여인을 범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을 동원해야 돼요 입을 막아야 되고 숨겨야 되고 그리고 또 터져 나오니까 그 후유증을 그냥 해결하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에너지는 큰 거예요 그러나 섬김의 에너지는 또 달라요 다이시 이런 나라에 이런 에너지를 써왔다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여러분, 섬김은 그 섬김 자체에 또 다른 에너지가 나옵니다 막 그 안에 기쁨이 없고요 그 안에 그냥 보람이 있고요 그 안에 막 넘치는 어떤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죄의 즐거움은 잠깐인데 섬김으로서 오는 기쁨은 오래가는 거예요 오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참 귀한 성도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저분이 왜 저렇게 희생하고 돈을 내고 성교지로 가고 그냥 저렇게 어느 쪽으로 사나 어떤 때는 명절 연휴에 그냥 성교지에 가고 이러는데 와, 저거 어떻게 저렇게 되나 쉬고 싶을 텐데 좀 어디 가서 멋있는 휴가도 좀 원해고 할 텐데 돈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 제가 보니까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깨달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남모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가운데도 크리차안들 가운데 우리 교회도 지금 종종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부도 많이 하고요 자기는 집도 아직 안 가지고 있는데 기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아프리카도 가고 어떤 구제단 구호활동에도 하고 그게 모델도 되고 거기에 사육도 하는데 그런 일을 한다면 스캔달에 연루될 수가 없어요 스캔달에 연루될 수가 없어요 그런 연예인들은 롱런을 하는 거예요 롱런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은 뭐냐면 자기 누군가를 섬기는 거지만 자신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삶이 어떤 삶이냐 섬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수혜자는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죠 여러분, 승리로 인해 주어진 전리품을 자기의 것으로 숨기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성공은 섬김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성공은 의미를 찾고 성공은 계속 유지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웃사랑으로 연결될 때 그 축복은 오랫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가 많다면 섬김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책임이고 또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라가는 거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섬김의 삶을 살면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사람들이 막 오르러 성공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공의 사닥다리를 타고 막 심히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어요 딱 보니까 이 사닥다리가 엉뚱한 데 붙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성공이 아닌 거죠 또 여러분 또 성공의 딸지라도 그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성공을 목표로 한 사람은 그 성공의 정점에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힘의 과신으로 무너지는 것이 오늘 이 다이세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짧지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항상 복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아주 작은 것으로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다이세는 지금 이 한 스텝 내디뎠는데 잘못 내디뎠는데 잘못 내디뎠는데 이게 천길 만길 낭떠러진 줄로 둘은 다이세 몰랐던 것 사무엘사 11장이 결국은 다이세 왕가의 비운을 몰고 오는 그대한 먹구름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피빈이 내나는 싸움과 그리고 살인과 성적 타락들이 자녀들 속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은 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마귀는 삼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이 여름 동안에 우리에게도 모르게 잠시 찾아왔던 느슨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쫙 곧비를 잡아당기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반드시 다시 되찾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성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공에 대어치되거나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늘 깨어 주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응원합니다 행정 추구 でしょう 많아 아 어 어 아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